의료수거함에서 영화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친모가 이제 구속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18일 오후 5시 20분에 경기도 오산에서요 20대 친모 A씨가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의료수거 수거함에다가 유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날 오후 11시 30분에 한 의료수거업자가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제 영화 몸에 보니까 이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출산 직후에 유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인근에 있는 cctv를 추적을 해서 한 여성을 특정을 해서 결국 그 여성을 검거하게 됐는데요 이 여성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이 도망 또는 그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일단 남편 모르게 임신해서 낳은 아이라 이를 숨기고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진술도 좀 의문스럽고 이 여성 사실은 다른 아들 두 명도 학대한 사실이 좀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금년 초에 이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별거를 해서요 자기 친정에 있는 경남 창원 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내려와서 이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요 한 살짜리 세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방치를 하고 외출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5월 28일에 바로 이 아이들을 방치를 한 채 외출해서 아이들이 계속 울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그 층에 살던 집주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올해 11월 달에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 친모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지난 7일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네,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과연 유기만 했겠느냐 아니면 살해까지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의심들도 좀 있는 거고 혐의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의류 수거함에 유기하게 되면 이게 쉽게 발견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런 범행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면 이 여성이 처해 있는 여러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이 출산을 스스로 해서 그 아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체형이 상당히 좀 통통한 그런 편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보름 전까지 둘이가 운동장에 가서 운동도 했고 심지어는 무에타이 연습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사건이 발생되기 3일 전까지는 물류센터에서 야간에 작업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보통 여성들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싸서 바깥에 유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출산을 했을 때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류 수거함에다가 아이를 유기를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신의 어떤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날이 없다는 게 물론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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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성 365 지금 뭐 www.ishkornhu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